안녕하세요. 장고민입니다. 나를 돌아보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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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네요. 어떻게 또. 오늘 각오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개그계의 악동 사고 뭉치 아나무인. 벌업 참동민. 나비를 만나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었다. 사랑에 푹 빠진 참동민과 나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두 사람이 미리 결혼 생활을 해본다면? 안녕하세요. 웰컴 투 시월드. 안녕하세요. 가서 홀로 앉아. 오늘부터 장동민 가족의 일원이 되어 시댁에서 예비 며느리로 살아보게 되는 나비.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사랑이나 또 우리가 같이 어떤 과정을 꾸렸을 때 진짜 어떻게 우리가 예쁘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낼지 정말 모를 일이잖아요. 연인 사이였을 때 그냥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랑 결혼을 하면 한 사람 대 가족 또 한 사람 대 가족 가족 대 가족 이런 의미가 많이 깊잖아요. 과연 두 사람에게 결혼과 가족은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나를 돌아봐. 김수미 선생님 때보다 훨씬 떨리네. 왜 이렇게 굉장히 되지? 아 뭐 가져가야 되지? 아 나 두고두고두고 가져가야 된다. 나 마스크팩. 내 약 챙겨야 돼. 맞다. 내 비타민하고. 내가 너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거 다 걷으려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오늘 도민 오빠 집에 가서 자야 돼. 헐. 헐. 어떡해. 나 지금 약간 떨려. 어머니도 계시고 그렇네. 어때? 나 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올 것 같아. 참아야지. 내가 가서 우리 집하고 사는 거랑은 거기 어른들이 계시잖아 시댁 어른들. 집에서 늦잠 자듯이 늦게 자고 그러면 안 돼. 거기 막 아침 일곱 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가서 막 눈치 보이는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근데 이상하다 기분이 진짜. 그러게 널 보낸다 생각하니까. 누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래. 엄마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아 난 진짜 싫었어 나이 많아서. 괜찮아 마음만은 정정인 거야. 뭐 좀 안 가? 너무 아저씨 아니야? 엄마 동민 오빠 어때 그래서? 내가 시집을 진짜 가도 되겠어? 처음에는 동민이를 너가 만난다고 할 때 많이 걱정스러웠었어. 왜 어떤 어떤 마음 어떤 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살고 또. 왜? 비터에 따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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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며느리로서의 이제 그래도 아침상도 차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침부터 준비하면 한 12시 쯤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도 걱정이 많이 되네. 왜냐하면 나는 또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고 엄마가 밥해 주고. 하다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 나는 결혼해가지고 정말 시댁 어른들이 되게 떨렸어. 떨리지 당연히. 떨리고. 어쨌든 난 보내는 게 섭섭하지만 그래도 가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가서 한번 열심히 잘해봐. 내가 사랑받는 오 나도 진짜. 내가 와이프 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며느리. 그렇게 해야죠. 됐으면 좋겠다. 천님 놀러 있잖아? 이렇게 늦게 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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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아. 어디 갔어? 네. 잘 지냈어? 어머니도 이쁘게 하고 계시네. 데려가려고? 어. 고향 및 선배 속에. 겨우 선배 속에 날 데려갔다고? 겨우 선배 속에 날 데려갔다고? 응. 네 형. 짐 다 쐈어? 쐈어. 짐을 다 쐈다고? 응. 내가 뭘 쐈는지 한번 봐봐. 이게 다 내 짐이거든 지금. 이게 짐이라고? 멋있어 너무. 뭔 이런 짐을 쐈어. 뭔가 이런 짐이 다 나한테 필요한 거지. 응.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머니 아버님과 그분들한테 필요한 걸 난 지금 다 챙긴 거야. 잘못 산 거 같은데. 아니야 너무 정확해. 나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일단 요가를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제 관절이 안 좋으니까 요가를 해야 되고 등산도 갈 거라서 등산먹기도 챙겼고. 그리고 일단 오늘 처음 만나니까. 어머님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오늘 파티하러 가는데? 왜? 그리고 나는 이제 항상 음악을 많이 듣잖아. 어. 집 안에 내가 항상 pgm을 깔아줄게. 아 진짜? 우리 집이 시끄러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손발이 필요할 때 하는 팩. 이건 어머니랑 내가 같이 하려고. 내가 요즘에 이 뒷목 안 좋은 거 알지? 그래서 난 이걸 베고 자야 돼. 8배기 베고자 한 거 아니야? 8배기 베고자 한 거 아니야? 어머 8배기 해준다고?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잘 거야? 같이 자도 되는 거야? 아니 부부인데. 부부라고? 부부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청혼을 해야 부부지. 빨리 무릎 꿇고 청혼을 그러면 반지 가져와. 아니 펴주잖아. 반지 해주잖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이걸로 머리를 펴야 돼. 이거 항상 날 펴줘야 돼 머리를. 펴줘야 된다고? 이거 나 혼자 못 해. 그리고 우리 같이 만든 초인데 이제 거긴 항상 혼자 살던 되게 38살의 아저씨 방이잖아. 그래서 그 방에 약간 상큼한 여자의 향기를 내가 좀 풍겨주기 위해서 초를 준비했고. 시집살이 들어가던데. 이거를 지금. 아니 이거는 왜냐면 내가 그때 방에 한 번 가봤잖아. 똥 냄새가 났어. 방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했잖아. 내가 이거 터로. 여기도 화장실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남자똥하고 여자똥이 달라. 이거 내 사진 하나 가져가자. 이거 나야. 그 방에 걸어놓자. 알았어. 방에 걸고. 이거 내가. 저런 거 안 썼어? 뭐 뭐 뭐. 그런 거 안 싼 거 같네. 뭐 뭐. 고무장갑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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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세미랑. 그게 집에 다 있잖아. 세제랑. 나 거기 설거지하러 가는 거야 지금. 뚜렀뻥 이런 거 안 챙겼어? 나 이거 챙겼어. 뭐. 이거 알지. 우리 집 와서 해봤지. 여기 서봐 빨리.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이거 벌칙이잖아.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여기 오라고. 챙겼어. 아파? 아파 이거 벌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잖아 상태가.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줄게. 의사 선생님. 의사야 나는. 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여기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서 점프해도 안 아플 거야. 지금 뛰어봐 점프해봐 아플 거야. 아 못해. 10번 뛰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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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얼마나 몸이 썩은 거야 지금. 이것도 싸가? 이거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내가 요가 수업할 때 필요한 거야. 셀카 보면 왜 챙겼어? 이제 내가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족. 17살이 장할 때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인터넷에 올릴게. 설거지 할 때마다. 어 다 올릴 거야 나는. 어? 그러려고 갖고 가는 거야? 아니 그냥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응.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딱.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거는 나 진짜 혼자 힘들 때 방에 혼자 음악 듣고 싶어. 그런 게 어딨어. 어머니 저 힘드니까 음악 듣고 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나도 혼자만의 시간 가져야지. 아 그래? 거기 너무 무서워. 대가족이야. 그런 거 없어. 알아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 아니 개인 시간 같은 거. 왜? 나 뭐 해야 돼 가면. 종일 일하기 바빠. 어? 나 못 가겠어 정말. 그리고. 이 손톱도 다 지우고 가야 되나? 이거? 아니. 안 지워도 저절로 바뀌어 줄 거야. 락스 물에. 아 이 거야 그럼. 락스 물에 다. 락스 물에 다. 비켜질 거야. 아! 나 많이 도와줄 거지 근데 진짜로. 아 그럼. 그치? 마음 굳게 먹고. 굳게 먹고. 가족의 어떤 분위기나 형태 자체가. 동민 오빠. 내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제가 과연 이 집의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 나를 좋아해 주실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코칭 같은 것도 잘 해야 돼. 코칭? 그럼. 그치 어머니 앞에서 또 괜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하면 되잖아. 어머니? 아니 주인. 주인님이라고. 엄마는 작은 주인이고. 오빠는 큰 주인이라고. 아니 내 친구 중에서는 너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서.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또 어른들은 그렇게.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글쎄 일단 잘 모르겠어. 그거를 한번 해봐. 해볼게 한번 술 한잔하고 해볼게. 엄마 이렇게. 술 한잔하고 할 거면 차라리 언니가 낫지 않을까. 영자 언니 이렇게. 광수 오빠 이라고. 그게 낫지 않아? 한번 해볼게. 어 사진이다.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해. 아니 옛날 거야 이상해. 뭐로 옛날 거야. 응. 어때? 지금하고 뭐가 좀 다른 거 같아? 쌍꺼풀 하기 전이니까. 쌍수 전이야 이때. 찢기 전으로. 근데 없어도 똑같아. 이거 봐. 다르다 근데. 뭐가 달라.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데. 다른데? 애기 너무 옛날이니까. 귀여워 이뻐. 오늘부터 이제 이 방에서. 이제. 작별이야. 응? 애 슬퍼. 엄마랑 떨어지니까. 가족하고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픈데. 또 다른 가족을 또 내가. 등본 정례는 다 했어? 어? 이제 남이야. 응. 나가면서 아주머니라고 불러. 어? 알았지? 어? 힘들어도 찾으면 안 돼. 가기 싫어. 갑자기. 왜? 아. 근데 마지막으로. 아니 여기서. 사진 좀 찍어놓고 갈래. 뭔 사진?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볼게 뭐를? 이 밤을 아직 찍어줘 이거 진짜 떠나는 거야? Then you want me, you want me 좀 지오나 결혼을 좀 난 늦게 하기를 진짜 바랬거든 아,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내가 좀 일찍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뭐 뭐 같이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살아보고 아니다 싶어 아니다 싶어 헤어지면 되거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진짜 결혼했다 헤어지면 어떻게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고 지금까지는 각자 집에서 그냥 보고 싶을 때 데이트하고 보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매일 부모님하고도 또 부딪혀야 되고 해보지도 않은 이제 것들을 다시 경험 처음부터 경험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되지 지금 지오도 일하느라고 다 해주는 거 빨래도 해주는 거 다 모든 게 청소까지 다 해주는 것만 받다가 이제 직접 해야 하고 가서 부모님한테 또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해야 될 텐데 안 해봤으니까 많이 서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지나가는 거야? 엄마 나오지 마 이제 갓 이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거 반찬 내가 그 반찬 내가 너한테 갔다가는 손을 줄 수 없어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귀가 많이 예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가자 가자 저러고 여기있지? 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도 괜찮은데? 왜 울어? 몰라 진짜 결혼한 거 같아 진짜 결혼하는데 왜 울어? 엄마랑 떨어져 응? 괜찮아 갔다 올게 잘 할 거지? 부모님한테 잘 알았어 엄마 안녕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가서 전화할게 갈게 엄마 응? 안녕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네 찾아드릴게 안녕 왜 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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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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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보고 싶을 거 같아 괜찮아 응? 괜찮아 어디 가는 거 아닌데 왜 응? 아니 아니 30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살다가 정말 이제 엄마를 오랫동안 못 볼 거 같은 기분이 너무 들면서 엄마한테 그동안 내가 못해줬던 거 미안했던 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동안 그동안 더 잘 잘 해드릴 걸 이런 후회도 너무 부럽고 근데 저를 보내고 혼자 이렇게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 나랑 내 그러게 이런거 왜 갖고 왔어? 가서 운동해야지 다른 사람 모를 것 같아. 엄마도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들어봐 이거. 하나 있어봐. 내가 차 뺄게. 응. 차 열어볼게. 됐지? 응. 타. 자. 가자. 어. 아 진짜 가는 거야? 아 떨려. 엄마. 안녕 내 집. 마이 하우스. 엄마 안녕. 이제 알지? 뭘? 어? 이제 알지? 뭐래? 벙어리 3년. 벙어리 3년. 어? 방림 3년. 나 아까 울은 거 눈물, 얼굴 괜찮아? 안 됐어? 아 엄마 악해서 엄마도 울까도 안 올려 그랬는데 진짜. 울컥했어. 진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씨도 흐린 거야.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너무 빨리 받는 거 아니야? 거의 다 화난단 말이야. 시작 3분 만에 다가가니까. 시속 20분이야. 20분이야. 저게 아니야 아파트? 피곤해. 자는 거 아니지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어? 어? 됐다. 가자. 근데. 응. 뭐 이렇게 어머니 선물 같은 거 안 사도 되나? 사와야지 안 샀어? 어? 진짜로? 아니 이렇게 갑자기 가니까. 그 전에 안 샀어? 내가 선물이야 괜찮아. 어머니. 안 계시나? 어머니. 어 왔어? 안녕하세요. 지효야. 어른마. 다 왔어. 여기 갔어요? 왔어? 네. 이거 엄마 선물. 엄마 선물이야? 엄마 거는 저리로 가져가자 디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그거 저희 같이 있다가. 응. 뭐 할 거 있어가지고. 그래? 아이고. 아 무거워. 응. 이거는 뭐 저 사진 저기야 사진기.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뽑으려고요 어머니. 그래? 응. 응. 멋있겠다. 이거는 먹어. 아 이거 저희 엄마가. 어. 이거 갖고 와봐. 그때. 어머니가 도토리묵 해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밑반차 조금씩 싸주셨어요. 힘드시는데 다 집에서 만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마트에서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야? 아 이거 호박죽 이거 진짜 엄마가 만든 거. 호박죽. 응. 어. 어머니가 또 워낙 요리 잘하셔가지고 음식. 그래서. 긴장돼요 엄청. 아니야. 엄마 요리 잘한 애들 너. 다 가르쳐주고. 네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방에 들어가서 짐 풀어놓고. 응. 빨리 풀고 제가 나올게요 어머니. 응. 그려. 내 방하고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아 좀 도와줘. 뭐를. 짐 푸는 거. 손 타면 안 돼. 왜. 남의 손 타면 안 돼. 이거 여기다 놔도 돼? 걸어 놓을 수 있어. 여기다 걸자. 알았어. 이렇게.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알았어. 알았지? 나쁜 짓 하면 안 돼. 응. 방에서 혼자 나쁜 짓 뭐해? 어? 방에서 혼자 나쁜 짓게 돼 있어. 몰라. 내 친구들 이거 갑자기 보면 놀라겠다 진짜. 진짜 결혼한 줄 알고. 그럼 방송에 좀 장난이야? 이제 어머니 도와드린다 나. 어머니 뭐 하세요? 다 챙겼다. 네 다 챙겼어. 글쎄. 각이다. 좋아하니 닭 뚜렷아? 그럼 다 잘 먹죠. 그래. 우리 잘 먹겠습니다. 조금 쉬어. 조금 쉬었다가. 밥 어느 정도 하면은. 도와줘. 어떤 거 좀 해야 되지? 너랑 오빠는 뭐해? 너랑 오빠는 뭐해? 오빠요? 잠깐만요. 뭐해? 왜?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아니 어머니가 뭐하냐고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나 여기 정리하고 있다 그래. 정리? 큰일 하고 있다 그래. 남자가 좀. 어머니가 좀 쉬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준비하시고 나중에 내가 투입되는 게 편하시대. 어 알았어. 나가 있을까? 어? 아니야 됐어. 눈치 없는 거는 여전하니까. 집 구경시켜줄게. 저 2층 가보래 2층. 그래 2층 가보자. 자 2층 구경 가보자. 엄마. 응? 뭐 뭐 먹어? 밥도리 타. 먹을 게 먹을 게 많은데? 알았어. 너희들 뭐 할 거야? 2층에 구경 좀 하고 올게. 응 하고서? 응.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신난 게 있어. 네? 들어가 봐. 어때? 나 좀만 자줄게. 응. 밥 다 되면 얘기해줘. 밥 다 되면? 아 진짜 편하다. 거긴 뭐야? 아기들 장난감이 있네. 여기? 어. 조카들 오면은. 조카들 오면 노는 놀이터야. 어 아 조카들도 다 좋아? 어. 아 대가족이다 정말. 조카 셋이지? 응. 어머니는 안 도와드려? 아니 잠깐만. 진짜 어깨가 오늘 너무 긴장해가지고. 엄마 혼자 저기 하고 있잖아. 좀 여우같지 못한 거? 좀 여우같이 한다면. 아 뭐 제가 할게요. 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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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세요. 뭐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편할 텐데. 좀 여우같지 못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해요. 내가 한번 어머니 뭐 도와드리러 가볼게. 도울 줄 알아? 어 나 근데. 어? 도울 줄 알아? 도울 줄은 아는데. 응. 어색해. 응? 어색해. 어색하다고? 분명히 엄마도 좀 어색할 거야. 어머니도 어색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내가 막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아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네. 어머니. 제가 좀 어색해서 그런데. 이상한데. 나가 계시려고 했는데. 응? 뒷방망이 맞아. 어색하다며. 어색한 거를 구포하기 힘들냐면.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어. 그러면 엄마가 나는 상전 집에 있을 때 주방에 안 들어가 봤는데. 아니 식탁에 앉았어 식탁에. 식탁에? 내가 그래서 사인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나한테 딱 신호를 줘. 응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수신으로 만들자. 그래. 엄마의 말이 맞는 거다. 응응응응응응. 엄마 진심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반대로 얘기할 때도 있어. 응응응응. 그냥 마음에 없는. 그럼 그냥 예의상. 뭐 가서 쉬어라. 응응응응. 근데 이게.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네가 빨리 해라 라는 뜻이 있고. 응응응응. 진짜 가서 쉬어라 할 때도 있네. 응응응응응. 엄마가 해라. 응응응응.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해? 그건 아들이니까 아는 거야? 딱 알지? 딱 알지? 맞는 거다 할 때는 내가 나 맞는 거면 그걸 해주면 안 돼? 내가 좀 좋아하는 표정이 있는 거 알지? 어떤 거 어디에서 한 표정? 맞은가? 맞은가? 맞으면 맞은가를 해 맞으면 맞은가? 해봐 해봐 엄마가 무슨 얘기했는데 그게 맞으면 이게? 어? 틀리면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알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틀리면? 틀리면? 틀리면 개콘숨 틀리면 개콘숨 아 근데 두 개가 똑같아 왜 결심해봐 뭔 차이야? 이건 개콘 아 입이라 그러네 입 아 입이 아랫모습 한 번만 다시 해봐 이건 맞은 거 이건 맞는 거 틀린 거 아니 개콘이 힘들어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거고 둘이 똑같이 해봐 아니야 괜찮아 해봐 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자잖아 아니 그런 거 어딨어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해봐 마지막 해봐 아우 너무 힘들어 캡처 당해 이거 아 빨리 해봐 한 번만 해봐 놀림 받을 거 같은 사람들한테 놀림 당해 이게 우리 둘만이 소신한데 누가 본다고 어 어떡해 우리 둘만 보는 거야 아무도 안 봐 진짜? 다 지켜보는 거 같은데 안 봐 한번 해봐 아 아 아 아 아 빨리 이런 거 이런 거 더 잘 해야 돼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딱 눈 눈을 쳐다보고 그렇지 눈 눈을 쳐다보고 그렇지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걱정이야 되지 왜 안 되겠어 아무 편안하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썸멍썸멍한 뭐가 있고 서로 또 눈치가 조금씩 보이잖아 난 여기 와서 책을 많이 보거든 책이요? 어 이게 루소가 있잖아 루소 많이 들어봤지 루소 루소 많이 들어봤지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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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으로 돌아가라 네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 들어 임마 개몽주요. 개몽주 프랑스 개몽주 사상가라고 이 루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울 것이 세 가지를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루스가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물과 인간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스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다 이거지. 자 자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라고. 자연이 있으니까 무소유 이런 걸 많이 느끼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라고 봉수야 어? 너 산에 와서 느낀 거 하나만 좀 적어봐. 어? 왜 그래 또 언제 달려갈지 모르는 자연인. 야 영수 씨 따라가기 쉽지 않네 그쵸? 어이 아 괜찮아요? 어떻게 해? 어 아 아우 개야? 뭔가 개잖아? 뭐 뭐 있어? 뭐 있어? 아니 잠깐 가끔씩 흑끝이 보여가지고. 아니 사람이 넘어지면 구해수야지. 구해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었어? 넘어졌는데 저 저 양심 없는 스태프들이 사람이 넘어졌는데 구해수면 어머 넘어졌어. 어머 넘어졌어. 와 진짜 뜻이야. 동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동생한테 무관심한다는 거야. 내가 제일 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뼈라도 풀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우야. 예 형님. 이 불을 좀 펴. 아 불이요? 예. 아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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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냄비를 올려가지고. 그 저 김치찌기를 끓여야지. 자 아우야. 이건 자인인이. 제 아이들이 이걸 써요? 아니 써야지. 자인인이. 아니 이거 뭐고. 아니 스톨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원래는. 아니 스톨로야. 이거는 고기 이거 영업용 아니니까? 아우야. 예예예. 그냥 쓰는 거야 내가 원래. 아 근데 여기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아 진짜로 여기다가. 내가 장난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이 했네. 불을 좀 펴. 그렇지 그렇지. 명수 씨에게 별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자인인. 소박하지만 그 정성은 화려합니다. 아니 근데 형님. 네? 한복 어디 갔어요 한복. 무슨 한복. 오늘 한복 입었잖아요. 물에 빠졌잖아. 다른 한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돼요? 원래 원래 이거 입고 다녀요. 한복 없어. 한복이에요? 한복. 이 김치식이가 그럴 때 아우야. 예예. 이 돼지고기를. 예. 후라이판에 한 번 튀겨야 돼. 아. 그래야지 냄새가 덜 나요. 아니 진짜 저 많이 하시는. 산에서 맨날 먹는 게 돼지고기인데. 돼지는 어디서 사와요? 개들이 잡은 거야? 멧돼지. 아 개들이? 개들이 잡은 거야. 개들이 잡은 거야. 봐봐. 살이 다르잖아. 멧돼지야 멧돼지. 자연산 멧돼지. 멧돼지를 잡았다고요? 아 개들이 잡아. 모든 개는 아니여. 사람보다 낫네. 아 그래. 아 자연이 힘드네 이거. 이거 시켜 먹으면 되는데. 아 힘들죠 형님. 네? 힘들죠? 아니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할 게 없어. 왜 지글지글 안 하지? 가스렌지 타는 거 낫지? 아까 가스렌지 있던데. 가스렌지 타는 거 낫지? 가스렌지 타는 거 낫지? 가스렌지 타는 거 낫지? 동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우야. 그래 가스렌지 타는 거 낫지? 가스렌지 타는 거 낫지? 아니야 아니야. 또 맛이라는 게 있어. 자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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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이거 머리 기르지 마라. 불편해 줄게. 불필으니까 기분이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와이프 보고 싶고. 이게. 전혀 생각해요. 눈물이 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전혀. 집 생각이 안 나요. 뭐 애가 첫사랑 같은 거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가끔 생각이 나지. 첫사랑?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뭔 첫사랑 얘기야. 첫사랑 없어요 형님? 첫사랑이 없다니까. 아 형님 좀 얘기해줘요. 사랑은 없어. 사랑이 어딨어. 아니 사랑하시니까 결혼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자연만 있을 뿐이야. 저기 죄송한데 아 더럽게 그거. 형이 물로 한번 시키면 되잖아요. 물도 이렇게 저 마트에 사다 쓰시나 봐요. 물도. 보통은 개물물 같은 거 쓰시는데.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 없나? 이거 넣으면 맛있을 거 같은데. 없어요? 우리 사내네. 사오면 되지 마트에서도 안 샀어요 지금. 물 사올 때 사오죠 물 사올 때. 김치는 어디서 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심었다가 키운 고치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왜 자꾸. 아니 내가 했을 때. 아니 말씀 그렇게 하셔도 당황스러운가 보인다. 아이고 우리야. 아 시켜먹어. 아 시켜먹어. 아 짜증나. 시켜먹는다고요? 시켜먹는다고요? 아니 너 와가지고 하잖아. 안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시켜먹었단 말이야. 어디다가. 아니 전화하면 금방 와. 아이 백반트 주고 다 해주는데. 아 짜증나네. 아 괜히 와가지고. 아니 자연인이신 거. 마늘도 마트에서 사오신 건데요. 새 건데요 싶으니까. 그만해. 그만해. 다 마트에서 사왔다고. 다 마트 거야. 여기다가 마트가 있어 가까운데. 아 이 앞에. 그래. 저번들 편하게 얘기해.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다 집어치고 다 싸와서 마트에서. 아니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잘못되네요. 얘들이. 자칫 뭘 잡아요 얘들이. 한 번 더 넣으면 적 없잖아요. 네 됐어요. 얘들이 못 잡아봐. 아니 이걸 보통 끓이면서 넣는데. 한 번에 다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끓여. 돌려. 돌려 돌려.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조미노잖아 이거. 아이. 라면 스크리. 좀 일단 그냥 해봐라. 왜 이렇게 말해봐. 아니 이렇게 화를 내서요. 앗 뜨거워. 아우 너무 뜨겁네. 딱 봐도 마트 김치 같다. 급하게 식성한 느낌이 나요. 느낌은 나온다. 어때요 좋아요? 좋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비장의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있어요. 그게 딱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사는 거야. 아 진짜로? 그럼 내가 가져올게. 아 이게 또 기분말을 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이젠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장난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뭔가 이제 자연인 것. 독특한 뭐가 있어야지 지금 레시피가. 꽁꽁 숨겨둔 자연인의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뭐 이게? 이게 뭐예요? 생선. 상상도 못한 음식인데요. 아 이걸 왜 넣어요 김치게? 생선자가 너무 맛있다고 나옵니까. 아우 뭐야 이게. 아 이렇게 넣으면. 음식이 생선이 딱 들어가면.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이야 이 명수씨 놀라는 기생이 역력합니다. 조각을 들으면서 여기서 국물 맛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아니 근데. 이 산 이 산 속에서 생선 머리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잡아온 거야? 아 이게 민물고기야. 민물고기요? 진짜 봐봐 민물고기잖아. 여기서 자네 모욕 갈래요? 맨날 거짓말만 해요 이렇게. 아 이게 많은 거야. 아니 김치찌에다가 생선 머리를 넣는 경우가 어딨냐고 지금 비상하게. 에이 자연인 못 봤어? 돼지고기하고 생선하고 어울리면 맛이 전체성이 없죠. 에이. 비상하죠? 음. 음.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맛있다니까? 아니 한두 번 먹어. 아니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비닐 텐데. 뭐가 필요? 진짜 아니 막 지금 내가 정신이 없는 게 진짜 자연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지금. 방송 재밌게 하시네 좋다기로. 재밌게 하셔. 아니 난 지금 이 형이 장난치는 없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막 생선 머리를 김찌개나 이게. 이게 내가 아직 맛을 못 봤는데 만약에 이게 맛있으면 형님 진짜 자연인이에요. 자연이야. 진짜 종교합니다. 옛날에 그 경상도에서는 갈치를. 네. 집어넣잖아.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지. 됐어 됐어. 맛 한번 볼까요 아니면? 맛 한번 봐. 이제 이거 리얼로 합니다. 어 그럼. 먹어봐. 이렇게 생선 때까지 곁 걔들 줘야지 진짜. 아이고. 영수씨 솔직히 맛은 어떤가요? 왜 그래. 맛있어. 맛있어. 아우야 왜 그래. 맛있어. 맛있다니까 아우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형 진짜 자연인이네.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막 저 진짜 비유가 약하거든요. 저 그런 걸 절대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등어 지금 먹을 때 좀 고소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 느낌과 신김치가 섞이면서 돼지고기 섞이니까 맛있었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뚝당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예요. 야 좋다. 응? 좋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형님. 형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안 물어봐요. 저 조나물 안 물어봤네요. 조나물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 조나물 안 물어봤네요. 실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세요? 아우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 진짜? 내 이름을 물어볼 줄 몰랐어. 아우가. 아 깜짝 놀랐어. 아우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니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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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우 개구쟁이. 아우 개구쟁이. 형님 저. 형님 물어보면 어떡해. 여유를 줘야지. 실명을 좀 숨기세요? 뭐 쫓기거나 그런 분 아니죠? 뭐 법을 어겼거나 그런 분 아니잖아. 이씨야. 이씨야. 우리 경규 형이랑 이름 똑같네요? 성이? 이씨 뭐예요? 이씨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 나가면 안 되지. 사람들 다 알잖아. 아니 내가 내 얘기 안 할게. 내 이름 나가면 안 돼. 내 얼굴 나가는 건 뭐 안 되는데? 나만 알고 있을게 나만. 아니 내가 자연인으로 숨어있는데 사람들한테 내 이름까지 되면 성장하잖아. TV에 다 나왔는데 이름이 뭐냐고. 이름 나가면 안 된다니까. 얼굴 나가는 건 상관없어. 이씨 뭐예요? 이씨라며. 이씨 뭐예요? 이씨 뭐예요? 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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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제가 형님은 이경경인데 형은 이규예요? 아 그런 거 치는 거예요? 응. 이유야. 아주 귀신 떨림이더라고. 박 씨. 박 씨 아니라도 다행이네요. 박 씨 그죠? 박 씨 아니라도 다행이네요. 이유야. 이유. 이유씨. 와. ixcall. 아 원래 귀에요. 아 잘 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산중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규형님은 산에 진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일단 고3차를 한잔해 고3차라고 아 이게 아주 쓴 차야 아 이게 형이 괴로울 거야 괴로울 거야 괴로울 만큼 3위 쓰다는 거지 근데 어릴 때 밥 먹다가 아버지가 열받는 날이 있어요 그냥 날려버려 밥상 그냥 날려버렸네 그냥 날렸어 아 근데 되게 쓰네 아 자주 드신다고 그러세요 아 아 미안해 아니 규형님 그 진짜로 산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아? 진짜 산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번 진짜 아 그게 뭐 좀 많은 이유가 있지 단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산속에 혼자 산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부모님도 이런 모습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지 진짜 좀 아 이거 같은 환갑이 다 돼가지고 아버님이 한 20몇 년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이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아버님이 엄청 고생을 했지 아버님이 엄청 고생을 했지 아버님 저 이제 그 지방의 국립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유교 참전용사를 치고 계신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가끔 자주 내려가지지 못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내려가고 막 이런저런 그런 것들도 많이 가슴속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난 또 돌아가신 걸 못 지켜봤어요 임종을 조카가 이제 휴대폰을 찍어놨더라고 그걸 봤는데 그게 아직 또 가슴속에 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워가 혼자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으면 아버님 얼굴이 참 떠오나요 내가 힘들거나 뭐 그럴 때는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항상 가고 싶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버님이 저기 계신 곳 저 지방에 아 난 또 아버님이 왜 왔어요 나는 네 저는 형님 얘기를 듣고 9살 딸이 하나 있는데 사진 같은 거 갖고 다녀? 네 그 왜 아주가 바보 딸이구만 아 바보 미안해 뭐라 그러나 요즘 난 잘 몰라가지고 날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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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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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하네 나 산에 어렸다 보니까 딸바보란 말이 요 근래에 나온거에요 바보 딸은 이제 애비가 바보란 얘기에요 애비가 있고 이제 딸 있잖아요 애비가 바본거고 여기 저 딸내밤인데 아이야 이쁘네 이야 이쁘네 사이가 어때 딸하고 아주 좋은데 아 참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이라고 들어오면 애가 막 오빠 달라고 그러면 응 저리 가 그런 적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안 되잖아 아빠 힘드니까 저리 가 아 안되지 안되지 근데 애가 미안하네 말을 잊지 못하는 명수씨 근데 순간 아이고 슈상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도움이 찬금만 그냥 명수 아우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안 나오면 요즘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와가지고 물어봐요 나한테 치명불리네 영어치 읽어달라고 하면 내가 단어를 모르잖아요 아 진짜 애들이 그게 뭐야 동선이가 그래 오늘 아니다 저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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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발라? 아니 아니 가서 저 딴 데도 모르겠어요 어 하 어느샌간 눈가가 촉촉이 젖어듭니다 아우 모르구나 아우야 형님 어? 영어 애가 물어보는데 못 읽겠습니다 뭐라고? 2월까지 12월까지 다 읽습니다 예? 제니얼리 페브리얼리 준 줄라인마 형님 5월이 4월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4월? 네 메이아냐? 메이예요? 메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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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생 왜 이런 걸 봐 동생 예 뭐 남자입니다 동생 왜 이런 걸 봐 애들 볼까 무서워 애들 볼까 아유 형님 산숫이 나 혼자 보는 건데 다 묻고 넘겨봐요 오 오 오 예이야 참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외로웠고 자연도 하루이틀이지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얻는 게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 좀 힘든 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평온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네 하 내가 동생이 온 김에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 형님 동생이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적으면 내가 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꼭대기 가면 묻는 데가 있어 난 항상 이 방에서 어떤 번뇌가 떠오르면 적어요 순가쁘게 지내온 일상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기 위해 듣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명수씨 또 뭐 또 뭐 있어? 유재석이 아 유재석이 누구야? 제일 잘 나가고 있는 MC예요 아 제가 얘랑 두프로를 하거든요 아 얘가 다 버릴까봐 불안해요 지금 당신이 먼저 버려 미리 뱅속으로 네가 먼저 버려라 끈은 어차피 이 생각을 못했네 끈은 누군가를 끊어요 와 먼저 끊으라고 네가 버릴 걸 내가 먼저 치고 나간다 그렇지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먼저 간지롱 응 뭐 이 경기가 있다며 글로 가 그 형은 앞과 뒤로 다르고 자기 자기 위주로 가는 지극히 개인주의인데 재석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동력의식이 좀 있어 아 그래? 이경규라는 인간은 지극히 개인주의 개인주의고 그러니까 이경규 아 미안합니다 사실 나라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없을 때 아니요 나라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경규 이 인간은 와 진짜 근데 왠지 형님 이걸 이렇게 묻어두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야 그래 저렇게 내가 저기다 다 묻었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렇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 이게 하나 이게 방법이네 가자 가시면 됩니까? 어 가자 자 아이고 가자 아이고 이거 내가 밤에는 아이고 이게 아오가 왔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잘 나오지도 않아 아 형님 이제 내일 모레가 4월 달인데 이렇게 추워요? 아 여긴 춥지 아 그래요 요즘 밤 마음의 근심을 묻기 위해 상기를 나서는 두 사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신이 있다, 귀신이 산다를 보여줘서 사람이 무서우냐, 귀신이 무서우냐 이거를 동생한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항상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귀신 놀이를 기획을 했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몰카야? 아니, 무슨 몰카야. 뭐야, 이게. 낙엽이 떨어졌구만. 몰카네. 밤에 많이 분대요. 어? 바람이 좀 불고 막 그런 날씨가. 어? 뭔 말투 있는 소리가 뜬금없이. 뜬금없이. 동생, 올라와. 그래, 나보고 먼저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아, 이게. 먼저 가요, 먼저 가요, 먼저 가요. 네. 몰카야. 산에 왔으니까 이제 가보는 거지, 동생. 에이. 동생 너 정말. 아, 올라가. 아, 저거 무섭긴 했어, 근데 지금. 어? 무섭긴 했어. 어, 속속해야지. 올라가 봐. 아, 먼저 가요, 먼저. 아, 올라가라고. 아, 먼저 속속해 지금. 못 가겠어요. 아, 올라가라니까. 뭐가 무서워, 올라가. 아니, 뭐가 있어,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어흐. 아, 올라가. 뭐야, 터질까? 어! 뭐야, 터질까? 어! 오, 뭐야. 아, 진짜 해놓은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감독님 보이잖아. 아니, 이게 아니고 원래 여기 살고 있는 분이 해놓은 거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다 왔어. 더 올라가요? 아니, 조금만 더 올라가봐. 어디? 아, 여기 다 여기 올라갔잖아. 여기 불 있잖아. 올라가면 끝이야. 어디요? 조금만 더 올라가. 저거, 저 불 보이잖아. 어디? 올라가봐. 아니, 뭐예요, 이게. 아, 나도 잘 몰라. 치고 왔다니까. 여기다 묻은 데. 돌아보는 포인트. 나를 돌아봐야. 깃발 있잖아. 드디어 도착한 돌아보는 곳. 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크레스. 여기서 파가 좀 먹었는데. 하... 나도 몰라. 여기. 여기 파 묻어. 아이, 진짜 힘들면 힘들게 하네. 아우, 아우, 뭐야. 아우, 아우, 뭐야. 에이, 뭐 하는 거야, 이 자. 뭐 하는 거야? 야, 그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뜨려. 왜 이렇게 느끼지롯드려요 올라와서 뚝뚝에 깜짝 놀라지. 아 참나. 아이씨 내려와. 뭐야 이게. 아이씨. 이거 좀 뭐 좀 재미난 놀이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아우 아주 많이 안 놀라네. 아니 처음에는 좀 놀랐어 처음에. 놀러와 동생아. 아 참. 아우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아 이게 내가 재석이 같으면 막 깜짝 놀라줄 텐데. 미안하네 이거. 펜 벨로 아직 좀 놀랐어. 다 보이니까. 아이씨. 아휴. 여기로 비춰러 가야 돼. 길이 잘못 들었어. 여기로 가야 돼. 거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뭐야. 아이씨. 아 빨리. 왜 튕겨나. 고생했어. 아우. 여기는 먼저 올라갈 거고 이 친구는 좀 더 대게 하다가 안방을 하나 둘 셋 됐어요 집 오기 전에 알려줘 지금 보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알려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니 카메라 한번 썩 쳐다봐주세요 갈게요 니가 너무 속 쎈 물 들었어 안에다가 뭐 또 해놨니? 가 빨리 가 일부러 놀래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뭐 괜히 안 무서운 척하고 다 대담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때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동생들 얼마나 고생을 해 준비를 한 건데 그렇게 망쳐나요? 하루 종일 기준분장하고 되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그 뭔가 이렇게 해주고 해야지 그게 뭐 힘듭니까? 아 좀 미안한 게 내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그냥 무서워해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서운 용기를 못 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면 그럼 무서워를 하지 헛댔어 야 번댔어? 네 호랑이가 너무 보이는 바라네 아 호랑이는 너무 좋아 에이 에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그냥 오늘 뭐 깨달으신 거는 그냥 여기 인터뷰하는 거보다 이규 씨가 마련한 화이트부드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인 이규 그에게 15년 만에 뜻이 통하는 아우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명수 씨 역시 자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정말 착해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거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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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 왔는 아 네 방이 없어요 어 없어 앞으로는 나 방 예약해서 안 주면 안 갈 거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아 아 아 아 방 한 개 야 아까 그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는데 또 설명을 또 하고 일단은 네 그래요 제가 거기는 여기 다 한 개를 해놨는데 하 희로이 희로이 아 이럴 때 크네요 커요 방은 커 네 방은 큰 게 이제 하나로 돼 있어서 그렇지 자 이거 뭐고 아 한번 가보시고 이따 보시죠 괜찮은데 여기에 침대 두 개 형님 여기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이 탈 수 있는데 여기는 방도 있고요 여기 저기 누구죠 조종이가 여기 자고 소파 소파에 자고 제가 소파에 자고 여기 바담에 자고 그러면 침대 자고 아 그럼 여기 둘에서 두 명 대접을 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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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여기라고 아 진기다 정말 좋은 진기다 아유 진기 아유 진기 그것도 왜 그러고 바람 부르게 이게 뭐지 딱딱해? 예? 딱딱해? 아니 먹을만해 딱 드실래요? 여기 올까? 예 이거 올까? 맛있죠? 음 정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먹은 게 좀 소화가 됐다고 이거 먹어야 된다는 아 계란 때문에 아주 아 나야 평생 한번 대접한다고 와가지고 이게야 34번 하나밖에만 이거 내가 그 생각도 이거 조금 남겼다가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미워서 다 먹을 거야 혼자 주무셔도 괜찮겠습니까? 응 혼자 주무셔도요 이게 약간 저 일본에는 형님 귀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가 이래? 너이가 잡신들이 많아요 아니 얘가 침침한데 그가 이래 아니다 약간 그 밤에 가위 눌리 그런 분위기예요 응 혼자 주무셔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본 거는 꽃금에 나오거든 그게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깨비한테 올려놔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고맙습니다 어 뭐했어? 네 방 하나 있습니다 형님한테 맞춤 방인데 바로 가시죠 이거 방 좀 풀어 작아? 여기 괜찮아요 작아? 작아요 너무 크면 안 돼? 크지 않아요 형 크기만 해요 딱 나 크기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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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보단 작다 나 여기보단 작겠지 그래야 작고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요 아니 왜요 형 또 아니 왜요 좀 작은 방 잘 걸러시잖아요 형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어? 여기 좋아요 형 뒤에 여기 진짜 좋아요 뒤에 보면 야 야 야 야 그거 열지 말아 그거 좀 기분이 나쁘게 진짜 여기 딱 여기 형님 딱 목욕하시면 되겠다 목욕 딱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와서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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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야 야 야 야 야 이거 왜 벌루 끓여 아 Peak às 네 아니 아니 너 네 아니 갔다 다 Mc ven 아니 내가 갔다올게요 갔다올게요 아 알았어 이 에 아니 아니 아까올게 형님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침대에 있는 방. 내가 갖고 오겠습니다. 침대에 있는 방. 야 이봐 이봐. 밤에 좀 6시 하죠. 어떻게 하지? 그럼 저희랑 같이 주무시죠. 그럼 저희랑 같이 주무시죠. 응? 저희랑 같이. 가만있어 뭐 이게. 가만히. 마지막으로 하룻밤 같이 잘까? 같이 잘까? 네? 하룻밤 같이 주무시죠. 네 하룻밤 같이 주무시죠. 제가 제가 정리할게요. 아이고 참 넌 깨고 채우고 나면 아주 그냥.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수면들 갖고 왔어요. 이렇게 차려가지고. 요즘 자더라고. 약속을 할거야? 네. 형님 옆에 아무도 못 가게 할게요. 아 그러면 내가 하루 같이. 같이 자는 걸로. 야 이건 아니 무슨 말이야. 형님. 진짜 여긴 거의 스위트룸입니다. 스위트룸. 어디요? 이 방에 3시 자는데. 예예. 내가 여기다. 아 진짜로요? 여기 주무시고. 니가 자 여기.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잠대. 야 형님 진짜 여기 3시 자요? 마땅치 할게 일을 했지만 애 많이 썼으니까. 오늘 밤은 3시 한번 자보자고. 으시시해. 예예. 진짜 의외였어요. 정말로. 정말. 그냥 지금 90평생. 그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누구하고 한 방 쓰시는 거는. 사모님 외에는. 절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물이 아주 펑펑 쏟아지네요. 아니 여기. 배수구에요 배수구. 이거 봐. 물이 내려오잖아. 아니 폭포가 있네. 또 폭포가 있잖아. 저기 천지연 폭포랑 맞먹는 폭포가 있네. 이거 이고 왔으면 폭포고 맞먹는다. 이란이란이란. 이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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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외 원천에서는. 모욕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장수탕. 다 포포. 다 포포. 자 그러면 뭐. 탈의실 형들 들어가시면 일단 다 벗어야 돼. 탈의실이 없잖아. 아니. 아니 이게 뭔 탈의실이야 이게. 이게 무슨 탈의실이에요. 진짜. 와 이거 황당하네. 여기서 벗어야지 어떻게 해. 여기서요? 여기서요? 저 뭐 들어간 거 다 내는 사람인데 구나. 아 추워. 아 추워. 조심하세요. 아 추워. 아니야 괜찮네. 꼭 잡아. 야 딸 수다. 수고하라 씨. 야 됐네. 야 너무 좋아. 형님 어제보다 훨씬 깊어요. 어제보다 훨씬 깊어요. 어제보다 훨씬 깊어요. 어제보다 훨씬 깊어요. 이 맛에. 아 형님. 야 이거 어떻게 이 맛에 하는구나. 야 참지가 내 거 같다. 참지가 내 거 같다. 참지가 내 거 같다 형님. 형님. 야 이게 형님 따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쵸.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내가 왜 왔나 했다. 잘 왔어.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여기가. 좋잖아요. 계란 4개 먹고 어디에 여기로 가요. 하하하하. 내가 말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와 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요. 털 떨지 말고. 이 오천 명은. 보시면 저 저 저 저 저 저 미처치 미처치 그랬을 때 내려올 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유. 최고입니다. 국내에는 온천도 뭐 안 댕긴 데가 없이 다 댕긴 게 맞지만. 물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땀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참. 정말 이게 행운인가 보다. 지fang 뺨이. 더 역시 시원하게 드시고. 국내에는 뺨 kanske 많으셨ор. 고생하셨어. 고생하셨는데. 저분과key 다음 시간에іл姐아. 고생하지 않습니까? 店는 머리 땅은 지는 영화 시원하시는 오도 Люб reaching단 바 Planning of the 고생하지 않네. 본체별당bote. 어... 아이고... 아... 잠 잠... 땡 거 치잖아 그 외치는 게 아니라 술 먹으니까 즐겁고 코는 냄새 맡아 내가 즐겁고 눈은 보니까 즐겁고 얘만, 얘만 먹고 부린 거야 너도 즐거워라 그러면 생각은 없어서 지내려 형님 이거 한 거 같은데?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고 네가 산 거야? 네 제 것도 하나 하나 응? 계란 성 좋아하는 거 계란? 아, 그거 간장하고 네 비가 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형, 9시에 주무신다고 그랬죠? 응 좀 늦게 자도 돼요? 응 9시에 앉아도 돼요? 어? 야, 그거 뭐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네 아니야, 9시에 아직 20분간이야 아니, 전 9시에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자야지 야, 손에 어? 수면 잘해줘? 네 그거 먹어 주세요, 주세요 자야 되겠다 여기 이거 돈 조금 면허하면 돼 네 예 어디서 타더니 이거 뭐님한테 문 하나 놔 둬요 형님 여기 내 집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만약에 송선생님 나이에 과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또 송선생님 같은 감각을 갖고 있을까 후배 입장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저도 내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나에 대해서 엄격해야겠다는 걸 이번 여행을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봤죠. 저희 아버님이 뭐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하고 이제 한 번도 여행을 같이 못해봤죠. 못해봤는데 이제 송선생님하고 여행을 하니까 문득 문득 아버님 생각도 좀 나고 그런 집 역시 내 위에 어른이 계시는 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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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